동네놈들 주민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동네놈들입니다. 요즘에 또 부귀형이 너무 나대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요즘 들어서 자기 복싱 부심을 너무 부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서 슉슉슉슉슉슉슉슉 뭐 이러고 있어. 계속 자기가 복싱 부심 부려. 아니 자료 화면을 좀 보세요. 동네놈들 동네놈들 뭐야? 해장 그리고 Stellenbz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잠깐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제발 오 자세 괜찮으시면 한 번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툭툭툭 오구 툭 오와 잘 맞기 근데 오오 부럽습니다 예 아유 지금 이제 북이 자고 있거든요 북이 오늘 일어나자마자 고질각입니다 자 그럼 북이 조지로 가볼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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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형 이거 조용히 해 새끼야 딱 들려 이 새끼야 좀 더 스파링 뜨자 그냥 말 안 뜨지 알았다 네 말 일단 말 안 뜨자 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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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링 때 시간이야 스파링 때 시간이야 스파링 때 시간이야 스파링 때 시간이야 야 야 오늘 스파링 카페 있잖아 지금 정신 못 차리네 누가 차 물려 생각 안 나 챔평 왔잖아 지금 너랑 빨리 빨리 되네 딱 얻어 사줄 준비 됐네 병평이 하란 말이야 병평이 하란 말이야 병평이 하란 말이야 따랄따 챔평이 들어와 링이 들어가 링이 들어가 링이 들어가 링이 들어가 쟨 바디샷 잘한다 바디샷 너 복싱 잘한다며 그래서 오늘 스파링 보셨어 괜찮아? 괜찮아? 무런드네 무런드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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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형 우리 한국 위드급 챔피언 위드급 챔피언이고 자 경기는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자 1라운드 의자만 빼고 다칠 것 같다고? 네 오늘 사진 해봐 네 오 두 발 두 발 띄올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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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에 눈을 안 담으시는데요? 오 오 일부러 잠깐 자살이 나와서 그러신 것 같은데 화면 좋으시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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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오빼야. 오오오일 då 이거. 잘 keeps Bernie. 야. 시는 교평이 pennsyst. 오케이 아 ville야 또 mirs mike anda. bunny midget and punch mettukti. 나ожно. 자Rahe Over you guys. 때려. 머리를 그냥. 머리를 박아. 자, 설명루. 레디! 다이씨! 진짜! 야, 우리가 더 있는 건 아니라고! 오오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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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ласти 하면타! 좋아! 어이 Mut-!! 아 나 진짜 저래요 그 utilisation! 1라운드00만 잠시 celular 아니야 너 죽어 너 죽어 이따 앉 APIs 일단 앉아 윤이 peya가 갔는데? 넌 갔지 누가 아니였어? 각 난장이 numb 났는데 자! 마지막으로 된 건 스포이스라 arrives 스포이스라기 자, 레이! 파이프! 파이프! 오, 뛰어, 뛰어, 뛰어! 그렇지! 그렇지! 다 봐, 다 봐. 잘하고 있어, 그래도. 잘하고 있어. 파이프! 야, 잠깐만.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기법, 기법. 기법, 기법. 자, 승리는 이기현 씨, 승리! 와, 고맙다. 고맙다. 아, 고맙다. 다 봐주면서 하신 것 같은데 어, 맞아. 많이 봐준가요. 구기야, 너 이제 우리한테 부심 부릴까? 형, 일단은 지금 글러를 벗지 말고 그대로 무릎 좀 꿇어, 형. 무릎 좀 꿇어. 디아 씨, 여기 앉아계세요. 최보기 씨? 네. 이제 권투 부심을 부리실 건지 한번, 본인 입으로 한번 짓거려 보세요. 자, 다시는 혹신부심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권투 X밥이다 외치세요. 뭐라고? 권투 X밥이다. 나는 권투 X밥이다. 권투 X밥이다. 먼저 처리에 지 coment 아이템에 투하쿠아에 살아RO님을 uz Lagjud이 العالم에 요, 불필요 불필요